폴리그로세 전기자동차 일레카벳.컴 테슬라 포렌식 세계 최초 영상 제작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약 1억 5천만원이면 테슬라 S를 구매한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초로 부품을 부화하며 테슬라 포렌식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운행하면 자율주행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포렌식을 위한 내부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테슬라의 두뇌인 카 컴퓨터입니다. 뜯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비싼 물건이라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다이아그램인데요. 이것을 보면 왼쪽은 입출력포트 그리고 오른쪽은 출력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점검을 위한 OBD2 포트가 있으며 제이테그 포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테그로 접속해도 암호화 때문에 내부를 살피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카메라는 블랙박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테슬라의 차 바닥은 모두 배터리인데요. 컴퓨터를 켜는 용도로 12V 배터리가 따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차문을 열고 들어가면 컴퓨터는 계기판과 터치스크린 전원을 자동으로 켜주게 됩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기를 넣으면 테슬라는 주행가능 상태가 됩니다. 테슬라에는 전면부 패널 부근에 다양한 장치들의 전원을 켜기 위한 전력 컨트롤러가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제3자가 차를 밀거나 유리를 끼고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보안 통제의 모듈이 있어 승인되지 않은 통제를 제한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경우 가장 주요한 눈은 후사경에 숨겨진 세대 카메라입니다. 만약 별도의 설정을 하면 블랙박스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차량 옆면에 돌출된 부분에도 여러 대의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앞문과 뒷문 사이에 있는 B필라에도 카메라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문 손잡이에도 작고 깜찍한 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GPS 센서가 있어 길을 찾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편 와이파이, 블루투스 안테나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차문을 열거나 에어컨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공지능이 파악한 다양한 정보는 운행에 필요한 모터, 조향장치, 그리고 제동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공지능은 모터의 고정자에 유입되는 전류를 조절하여 전류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토크를 제어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스티어링 칼럼에 부착된 액츄레이터를 제어하여 자동으로 핸들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테슬라에는 매우 중요한 출력장치인 오디오 컨트롤러로, 즉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이 모두 사라진 테슬라의 아프들을 여신 분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엔진은 오고한 데가 없고, 오직 화물 적재 공간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렌식을 위하여 테슬라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차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에 관한 원료공급, 전기차 수리,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설비에 관심이 있다면 010-2734-353으로 연락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